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소름끼치는 보험아줌마는 내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아침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방학을 맞은 복학생에게는 아직 충분히 이른 시간이었다 나는 아침잠을 방해하며 초인종을 눌러대는 몰상식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에 달린 작은 구멍을 통해 살짝 내다보니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가끔 마주친 적이 있는 옆집의 아주머니였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잠에서 깬 탓에 살짝 기분이 나빴으나 이웃이고 나보다 더 어른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내심을 감추고 물었다 저 학생 아줌마가 미안하지만 부탁을 좀 해도 될까? 사실 엘리베이터에서나 가끔 마주친 사이인 나에게 무슨 부탁일까 싶었으나 그다지 나쁜 아줌마는 아닌 듯했고 오죽했으면 생판남인 나를 찾아왔을까 싶어서 무슨 일인지 들어보기로 했다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아주머니는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집에 들어왔다 아주머니는 나의 근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몸에 제대로 맞지도 않았고 굉장히 어설버 보이는 차림새였다 그러고 보니 아주머니와 마주쳤을 땐 항상 저 옷을 입고 있었다 아마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였다 무슨 일이시죠? 그게 저 학생 혹시 보험 아주머니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면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괜찮으니까 일단 말씀해보세요 일단 말해보라는 나의 말에도 아주머니는 한참이나 머뭇거리며 망설이다 말을 힘들게 꺼내어 이어나갔다 아주머니의 사정을 들어보니 아주머니는 남편을 사별로 보내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사는데 보험 판매를 해왔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보험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성격이 성격인지라 여태 보험을 팔 수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아이들은 죽은 남편 쪽의 시어머니 댁에 맡겨두고 혼자 생활하는 데에도 사정이 변변치 못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달에는 일정 성과를 내지 못하면 회사에서도 쫓겨날 것이라는 것이었다 제발 보험 하나만 들어줄 수 없겠냐는 아주머니의 울먹거리며 나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결국 보험을 하나 들어주기로 하였다 아주머니는 너무 고맙다고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나는 주위의 이웃을 도운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나의 도움은 큰 의미가 없었던지 얼마디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회사에서 잘리고 집세도 내지 못할 지경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다 아주머니의 자식들은 시댁에 있었고 시댁에서는 아주머니의 시신을 수습하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때문에 내가 경찰에게 시신이 아주머니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물에 퉁퉁 불어서인지 확인이 쉽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생각이 많아져 잠을 잘 수 없었다 아주머니의 비극을 진작 알았더라면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웠다 그 일이 있고 3일쯤 지났을 때였다 나는 잠결의 이상한 느낌을 받고 눈을 떴다 무언가 느낌이 세한 것이 본능이 위험 상황을 알리는 듯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다시 귀를 기울여 보니 맨발이 바닥에 붙었다 떨어지는 그런 소리였다 두둑 강도 무엇이 되었는 절대 달갑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했다 나는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핸드폰을 들었다 그러나 머피의 법칙인지 나는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고 한편 통화가 켜지며 신호음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리고 발소리가 내 방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재빨리 방문을 잠그려 했으나 침입자가 한 발 빨리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침입자는 복면을 쓰고 있는 덩치가 큰 남자였다 그리고 손에는 칼이 들려있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나 복면의 침입자는 아무 말 없이 칼을 들이밀며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벽에 바짝 붙어서 덜덜 떨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닥이 축축이 젖어들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외의 상황에 침입자도 당황한 듯 자신의 양발을 축축이 만든 바닥에 물을 쳐다보았다 침입자가 그것을 무시하고 나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침입자는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 발목을 누군가가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물에 퉁퉁 불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모습의 여성이었다 피부는 불어서 팽창했고 눈은 백내장 환자처럼 뿌옇게 흐려진 끔찍한 모습이었다 침입자는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으나 물에 불은 시츠는 침입자의 코앞까지 다가갔고 침입자는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저 잘렸으니 억지로 보험 계속 들고 있을 필요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아주머니는 사라져버렸다 곧이어 살려달라는 말을 들었는지 경찰이 출동해 강도를 연행해 갔다 나는 이것이 꿈인가 싶었으나 아직까지도 바닥에 고인 알 수 없는 물을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아마 아주머니는 죽어가던 그 순간까지도 내게 보험을 판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셨던 것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뒤틀린 여자 드디어 우리 집이 있는 골목길에 접어들었다 평소처럼 술을 먹든 게임을 하든 새벽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오늘따라 다른 점이 있다면 황사인지 미세먼지인지 하늘이 불그스름하고 암기가 낀 듯한 날씨에 골목에 있는 주황빛 가로등 하나 길고 긴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기엔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마저도 고장이 나르고 하는지 이따금씩 껌뻑거리고 아 그리고 또 저기 구르마를 끌고 걸어가고 있는 저 여자 무언가 이상했다 어두워서 잘은 안 보이는데 언뜻 보면 뒤트는 그저 평범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축 늘어져 허리까지 덮은 긴 생머리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잦은 염색이나 고데기 손질로 많이 손상되어서 한 올 한 올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런 길고 긴 머리카락 그리고 지나치게 마른 체형과 반팔 뒤로 나온 팔뚝으로 알 수 있는 창백한 피부 빈 구르마를 터덜터덜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파악하니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에 질에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 여자와 나와의 거리는 대충 30미터 정도 올목이 꽤나 긴 편이고 이 골목의 중앙에 우리 집이 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것을 깨달은 것은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알아챘다 저 여자의 걸음거리가 너무 느리다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적막한 골목에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구로마 바퀴 소리를 듣고 있노니 등골이 오싹해져서 빠른 걸음으로 앞질라서 가고 싶었지만 어두운 새벽에 붉은 하늘 아래 소름 끼치는 뒷모습을 가진 여자를 앞서가기엔 왠지 들어온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다 며칠 전에 하필의 공포영화를 봐서 그런지 내가 저 여자를 앞지르는 동시에 내 어깨를 차가운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눈꼬입이 없는 끔찍한 얼굴로 나를 응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나의 발걸음은 저 여자의 속도에 맞추고 있었다 호그라 뒤돌아볼까봐 발소리가 안 나도록 발목에 힘을 주어 걸었는데 저 여자가 너무 느리게 걸어서 쥐가 날 것만 같았다 그냥 왠지 얼굴을 봐서는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을 것이다 딱히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시간에 풍경 감상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정확히 앞으로 목을 고정하고 천천히 달팽이보다 느릴 만큼 한 발제국 한 발제국 걷는데 숨이 턱하고 막힐 것 같았다 평소 같으면 1분 아니 30초도 안 돼서 골목에 들어와 우리 집까지 걸어왔겠지만 저 여자 걸음걸이에 맞춰서 숨죽여 걷다 보니 체감 시간으로 거의 10분씩이나 걸려 우리 집 빌라복도 현관문 앞에 설 수 있었다 현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왠지 신경쓰여 그 여자를 쓱 보고 들어갔다 그 찰나 그 여자가 골목의 끝자락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 뿐인 가로등 밑을 지나려 하고 있었는데 꼼보거리는 주황 불빛 아래도 그 여자 뒤통수에 아니 뒤통수라고 생각했던 그 푸소스한 머리카락 사이로 중앙에 뭔가 혹 같은 게 오뚝하게 튀어나온 것을 본 것 같아서 에이 착각이겠지 하며 다시 현관문을 뒷걸음질로 나와 자세히 보니 구였다 코 인연이 제대로 날 농락했다 이제 알았냐는 듯 흡세어 나오는 웃음을 참으면서 그대로 냅다 달려오는데 나는 현관 앞 계단을 한 발 걸쳐 놓은 채로 얼어붙어 버렸고 머리카락이 뒤로 넘어가 결국 미친 듯이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깨아아 거리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집으로 뛰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화장실 막상 다음 주로 시험이 다가오자 위기감을 느낀 나는 학교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학교의 열람실은 총 열 군대로 그 중 내가 공부하는 열람실은 40에서 50명 가까이 수용이 가능했으며 시험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하여 공부하기에 꽤나 좋은 환경이었다 게다가 워낙 넓고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라 더위를 많이 타고 주위가 산만한 나에게는 최적의 장소였다 나는 수능 이후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밀린 공부를 했고 졸음이 온다 싶으면 밖으로 나가 바람을 조금 쐬며 커피를 먹어 스스로 잠을 깨우고 졸음이 가시면 다시 들어가 책을 보았다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나는 커피를 많이 먹은 탓인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느꼈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섰다 화장실로 가는 도중 슬쩍 둘러보니 그 넓은 도서관에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듯 퇴하였다 나는 조금의 우월감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도서관에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하자 조금은 무서워졌다 그러나 무서움도 잠시였고 나는 배 속에서 밖으로 나가고자 아우성을 치는 대장의 친구들의 난동에 식은 땀을 흘리며 화장실로 달렸다 도서관에는 분명 나 혼자밖에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화장실의 변기 칸은 모두 사용 중으로 닫혀 있었고 한 군데는 고장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나는 다른 층에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고장이라고 종이가 붙은 칸에 들어가 바지를 내렸다 나는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내 안의 친구들을 느끼며 해방감에 큰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고장칸이라 그런지 휴지가 없었던 탓이다 나는 잠시 난감함을 느꼈으나 양역칸이 모두 사용 중이었던 것을 생각해 내고는 소리를 내어 도움을 구했다 저기요 휴지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대답은 커녕 양역칸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기요 내가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이야기를 꺼내는 도중 양역칸에서 동시에 밑에 틈으로 휴지를 넣어 주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휴지를 받아 가려던 나는 몸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는 남자 화장실일 텐데 분명 남자 화장실이었는데 틈으로 들어온 손은 붉은 매니큐어를 치안 가늘고 긴 손가락이 있는 손이었다 그리고 더욱 나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내 왼쪽에서 왼손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분명 내 왼쪽 사람은 틈으로 휴지를 보낼 때 오른손이 나와야 자연스러울 되었으나 왼손이 나온 것이었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내 오른쪽 밑 틈으로 들어온 손을 확인하고는 다시 놀랐다 왼쪽과 마찬가지로 붉은색 매니큐어를 치안 오른손이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온몸의 털이 위쪽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위쪽에서 세게 들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온몸의 털이 천장 쪽을 향해 솟았다 이성은 나에게 고개를 들면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고개를 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나 나는 본능적으로 아니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장을 올려다보고야 말았다 천장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지인 여자가 비정상적으로 긴 팔을 내 양 옆쪽 칸에 내려뜨린 채로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입을 오므리고 힘차게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나를 빨아들이는 듯이 네 번째 이야기 보물 즐거운 일이 있을 땐 세상이 희극처럼 느껴진다 선혁도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황홀감에 빠져 있었다 계속 웃음이 나왔다 드디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 지선혁씨인가요? 보내주신 신옥시스 읽어봤는데 아주 참신했어요 혹시 써놓은 원고가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여주기만 한다면야 자신 있지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그 자신감만큼이나 두툼했다 절로 콧노래가 나온다 저의라 계약금 같은 건 기대 못하겠지만 인쇄를 받는다면 하하 자신을 남들에게 소설가로 소개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선혁은 발걸음을 서둘렀다 어서 출판사에 가서 담당자에게 옹보를 전달하고 싶었다 삼류대필작가로 남의 펑크나 막아주던 프리랜서 글쟁이 생활은 청산이다 선혁은 시의 구섰다 늘 멍청한 표정으로 거니던 이 빌딩 숲이 오늘은 선혁 자신을 위해 세워진 궁전처럼 느껴졌다 독특해요 문체가 흡입력이 있는거려 소재도 발상도 뛰어나요 꼭 이렇게 글을 분석하고 말고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재밌어요 다음 편이 궁금해지네요 지선혁씨 출판합시다 이 옹고 받아 둬도 되겠죠 아 선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통과되다니 업계에서 잠뼈가 굵은 이 출판사의 시험을 통과하다니 하지만 옹고는 줄 수 없었다 자필로 써온 옹고는 사본이 아니었다 아이 한시가 급한데 미리 좀 뽑아놓을 걸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핀잔을 주며 선혁은 머리를 극적였다 저 이게 복사본이 아니라서요 저도 다음 옹고를 써야 하다보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얼른 복사집에 가서 복사해 올게요 죄송합니다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느낀 선혁의 걱정과 달리 옹고를 읽어본 직원은 별 나쁜 감정이 없어 보였다 네 그러시오 어차피 근무 시간 중이고 아니 퇴근 시간 전까지만 가져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혁은 허리를 숙여 꾸벅 인사를 몇 번씩이나 하곤 허겁지겁 서류를 챙겨 발걸음을 서둘렀다 출판사를 빠져나가는 선혁의 발걸음을 직원의 부름이 붙잡았다 선혁씨 예 그 옹고 중간에 반전 완전 대박이었어요 요즘 작품 하나 건지기 어려운데 보물을 찾은 느낌이에요 직원에 지켜든 엄지손가락이 선혁의 마음 또 한껏 끼워놓았다 복사집 복사집 배터리는 또 왜 이렇게 없어 하여간 스마트폰 배터리는 빨리 닳아서 탈이야 충전이 필요하다는 스마트폰 알림창을 신경질적으로 끄고 선혁은 지도 앱을 자꾸 살폈다 분명 이 주변이라는데 젊은이 미치겠네 빨리 뽑아서 갖다 드려야 할 텐데 기다리게 할수록 손해인데 해준다고 할 때 빨리 매듭을 지어야 뒤통수를 안 맞지 학생 앗 아 네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좀 도와줘 선혁은 초조하게 인쇄할 만한 곳을 찾고 있다가 낯선 할아버지가 부르는 풍의 생각을 잠시 멈췄다 뭘 도와드리면 되나요 바쁠 텐데 참 미안해 별게 아니고 이사를 마트에서 샀는데 도무지 집까지 들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 젊은 자리가 들어주면 금방일 텐데 우리 집이 여기서 좀 떨어져 있어 웬만해선 바쁜 자기 일부터 처리하고 싶었지만 선혁은 할아버지의 작은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지긋하신 나이에 딱 봐도 허리가 편찮아 보이시는 게 돌아가신 자기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뭐 저 제가요 그 순간 선혁의 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줄판사잖아 선혁은 황급히 받았다 네 지선혁입니다 아 선혁씨 아까 원고 검토한 직원입니다 급하게 출장 갈 일이 생겨서요 오늘 원고는 못 받겠고 천천히 준비해 두셨다가 한꺼번에 주세요 혹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좋겠는데 글을 손으로 쓰시나 보죠 아 텍스트로도 준비할 수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안되겠어요 제가 안되네요 저희 출판사는 한번 작가하고 약속했으면 지킵니다 염려 마시고 작품에만 몰두해 주세요 제 업계 경력을 걸고 꼭 출판시켜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선혁은 안심이 되는 동시에 뿌듯한 마음이 차올랐다 다시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고 거리가 먼 집까지 쌀포대를 들어다 달라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부탁도 자기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로 여겨졌다 할아버지 가시죠 들을게요 참 고마워 선혁은 어깨에 맨 가방 안에 원고가 든 봉투를 조심스레 집어넣고 단단히 잠갔다 쌀을 집어들자 무게가 제법 무거웠지만 지금이라면 냉장고도 틀어줬을 것 같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흐뭇하게 쳐다봤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디 놓으면 되죠 잠시 기다려줘 문 좀 열고 우리 집 부엌까지만 좀 갖다 주게 네이 이렇게나 뭘 줄이야 선혁은 오면서 몇 번을 후회했다 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에 선혁은 최선을 다했다 열쇠 소리가 찰칵찰칵 거리다 문이 열렸다 들어오게 네 실례하겠습니다 선혁의 머리가 닿을 만한 높이의 문이었다 허리를 숙여가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뭐야 집 안이 왜 이래 선혁은 순간 예아함에 머리가 띵해졌다 밖에서 볼 땐 평범한 주택이었는데 들어서자 하나의 큰 방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거기까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지만 큰 방이 문제였다 사람 살고 자고 거실이었다가 침실이었다가 한마디로 모든 역할을 하는 게 원룸이겠지만 이 집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넓은 방의 바닥에 맨홀이 몇 개씩이나 박혀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집에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야 TV도 없고 책상도 가구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람 산다는 집 바닥에 맨홀이 왜 이렇게 많아 선혁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었다 부엌에다 놔주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커피잔을 데우고 있었다 믹스 커피는 지금 막 봉지를 뗏고 있었다 수면제 같은 걸 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선혁은 커피 정도는 마셔도 되겠지 생각했다 일단 너무 더워서 좀 숨이라도 골라야 할 것 같았다 쌀포대를 부엌 구석에 내려놓았다 휴 할아버지 혼자였으면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네에게 더 고마워 저기 앉아있게 커피 다 탔어 다 세 네 근데 이 집 사시는 집이에요 쌀 갖다 놓는 거 보면 모르겠나 사람 먹고 살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거야 냉장고 하나 있고 불 들어오면 끝이지 텔레비전이니 소파니 그런 게 왜 필요해 텔레비전 안 보면 그만이고 바닥에서 자면 그만이지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어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다 맨홀에 대해서 물어볼까 하며 커피를 후룩 마시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까 자네 길에서 뭔가 들고 있던데 이륙서 이륙서 자네 같은 청년처럼 네 여기까지 와준 것도 그걸 말해주는 거야 혹시 원고 읽어봐도 되겠나 왠지 자네라면 아주 재밌는 글을 썼을 것 같네 응 네 잠시만요 보여드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 출판사 외에 사람에게 이 원고를 보여주는 건 처음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독자인 이만큼 평범한 독자의 눈으로 본 작품은 어떨까 선협은 할아버지의 평가가 궁금해져서 가방에서 원고를 꺼내 건네었다 고맙네 그냥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일 뿐인데 원고를 열심히 읽고 계시니 공모전에 심성이 온 앞에라도 선 것처럼 선협은 이상하게 긴장이 되었다 아랫배가 슬슬 아팠다 저 화장실은 어디예요? 여긴 안 보이는데 응 여기서 나가서 저기로 좀 돌아가 봐 화장실이 따로 있어 네 실례하겠습니다 일단 화장실이 급하니까 이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할아버지 원고평만 들으면 바로 집에 가야지 어쨌든 착한 일도 했고 원고도 통과됐으니까 오늘 하루는 최고야 선협은 배를 감싸지며 화장실을 찾아 집 밖으로 나갔다 선협이 욕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들어서자 황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할아버지와 원고는 온데간데 없고 맨울 뚜껑 다섯 개가 다 열려 있었다 시꺼먼 구멍이 집 안 곳곳에 숭숭 뚫려 있는 게 몹시 기괴했다 할아버지 선협은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 원고가 어떤 원고인데 아 진작에 그냥 집에 돌아갈 걸 내가 미쳤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원고 돌려주세요 그러자 가장 먼 쪽에 있는 매넌에서 할아버지가 얼굴을 쑥 내밀었다 원고 재밌더구먼 내가 좀 더 읽고 주고 싶어졌어 장난치지 말고 빨리 주세요 언제 안 준다고 했는가 조금만 더 읽게 해줘 재밌더라고 아 진짜 열받게 하네 달라고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짧아졌다 선협이 맨홀 다가갔지만 중간에 큰 맨홀 두 개가 열려 있어 그걸 피하며 달려가자 가장 먼 맨홀로 다시 들어간 할아버지가 뚜껑을 이미 닫으며 드런치였다 손잡이가 어디지 손잡이가 없었다 이걸 어떻게 연 거야 흥분에 차오른 선협이 씩씩거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바닥엔 널부러진 쇠작대기가 보였다 이걸로 연 거구나 선협이 쇠작대기를 사용해 할아버지가 들어간 맨홀 뚜껑을 거칠게 열었다 어디로 갔어 만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터널은 깊이가 2m를 훌쩍 넘는 것 같았다 사람이 밟고 내려갈 수 있도록 작은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선협은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바닥에 도착하자 물군방이 냄새와 함께 뜨거운 습기가 훅 올라왔다 시발 내 원고 둘려줘 선협의 목소리가 둘려줘 하고 울렸다 음파가 벽에 부딪히고 반사되며 둘려줘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사방에서 들렸다 이 안은 미로인 것일까 어딨어 원고 돌려달라고 당장 나와 선협은 일단 막힌 벽의 반대쪽 유일하게 전진할 수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제발 원고 돌려주세요 저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 선협은 선협은 폐쇄된 공간에서의 공포로 울고 있었다 안 그래도 없던 스마트폰 배터리는 이미 손전등 애를 쓰다가 다 달아버려서 전원이 나간 지 오래였다 그나마 어둠에 적응한 눈이 한치 아픔 분간할 수 있게 해줬지만 그 지경에 이르고 나니 선협은 깨달았다 이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자기 자신을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결국 선협은 원고를 받아야 한다는 목적이 완전히 박히어 살아야 한다는 목적만이 남았다 원고 가지세요 그냥 나가게만 해주세요 또 또 물 떨어지는 소리 속에 선협이 흐느끼는 소리가 터널 속에서 이리저리 반사되어 몇 배는 크게 울려 퍼졌다 한 바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뜨거운 습기가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울고 있는 자신의 목소리가 터널 안을 울리며 자기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무서워 살고 싶어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마저 귀에 환청으로 들렸다 해제된 공간에 완전히 갇혀가고 있었다 이미 방향 감각이 마비되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고 심지어 터널은 언제부턴가 조금씩 천장이 줄어들고 있었다 지금 선협은 허리를 구부린 채로 걷고 있었다 원고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공포에 휩싸여 울면서 점점 좁아드는 터널을 헤매고 있는 가라난 목숨 하나 우는 걸까? 우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실성해 버린 걸까? 선협은 괴상한 소리를 흘리며 바닥을 이리저리 짚으며 앞으로 가고 있었다 이번에 들어가기 시작한 터널은 줄어들고 좁아지는 굴곡이 더욱 심했다 선협은 이제 허리를 펴긴 커녕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을 수도 없어 낮은 포복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선협 자신도 이 터널이 위험하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터널의 입구에서부터 자신이 쓴 원고가 한 장 한 장씩 떨어져 있었다 자신의 노력, 눈물, 희망이 모두 담긴 원고였다 그 감정 공포에 울면서 헤아려 웃으면서 폐쇄 속에 분열되어 가는 자아 속에서 선협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그럴수록 터널이 자신을 지어들어왔다 이미 원고는 터널 내에 뜨거운 증기로 인해 패널룩이 번져 알아볼 수조차 없었지만 선협은 상관없었다 눈물과 어둠, 그리고 공포가 번져 있는 눈동자엔 현실과 이성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오로지 원고를 찾고 있다는 것과 살고 싶다는 두 목적 때문에 이 동물은 미친 현실 속에 살아 있었다 299페이지, 300페이지 다 찾았어, 이제 된 거야, 이제 된 거야, 다 찾았다 하하 찾았다, 하하 축하하네 눈물이 멎으며 선협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치 야생의 동물처럼 재빠른 반응이었다 인간으로서의 자아가 희미해지자 깨어난 짐승의 본능 약속했잖는가 원고는 돌려줄 거라고 나가게 해줘 그건 약속 못하겠는데 나가게 해줘 선협이 울부짖으며 바닥을 박박히어 앞으로 다가가려 하자 갑작스레 엄청난 불빛이 퍼져서 선협은 꼼짝도 못하고 두 눈을 막았다 눈이 아프고 정신이 아찔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자 엄청나게 넓은 지하, 홍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 뒤에 알게 된 건 쇠창살이 있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크기의 철채 케이지에 쏙 들어간 채로 덩그러니 종이 뭉치를 들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지 그제야 선협은 자기가 되돌아온 길을 돌아보았다 이럴수가 터널은 30미터 뒤에서 끝나 있었다 갈수록 줄어드는 터널 속에서 시간과 공간 개념 없이 오로즈 코앞에 엄고만을 줍다 보니 터널이 끝난 지도 모르고 낮은 포복으로 바닥을 키어 자기 스스로 이 케이지 안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어둠이 거쳤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이 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그동안의 치룩같은 어둠이 더 희망적인 편이었겠지 원고 재밌었네 중간에 반전 예상 못했어 자네 소재 있더라고 아마 그대로 집에 갔더라면 훌륭한 소설가 하나가 나왔을지 모르겠군 기대하던 독자의 첫 반응이 호평이었지만 지금 선협의 귀에 극단계 들어올 리 없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런 반전을 머릿속으로 구상한 자네도 이런 반전은 예상 밖이지 소설보다 재밌지 여기 뭐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때? 찾고 싶던 보물을 다 찾은 기분은? 나 좀 보내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자네 참 이기적이구만 술창살을 흔들며 올부짖는 선협을 뒤로 안치 노인은 천천히 벽에 다가가 알 수 없는 기체가 들어가 있는 탱크의 마개를 돌려였다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의 깔때기 끝에서 기체가 푸슈 푸슈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공포의 눈이 희번덕 뒤집어진 선협의 코와 입을 깔때기가 틀어막았다 선협에 돌아간 검은 자가 다시는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 숨이 끊긴 건 아닌 모양으로 정신만 잃어버린 듯 스스로 호흡은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몹시 뿌듯하게 바라보던 노인의 독백이 이어졌다 이렇게 건강한 성인 남자 구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부모를 찾은 느낌인걸 다섯 번째 이야기 사랑하는 삼촌 나는 어릴 적 엄마 아빠와 헤어져 살았다 그 이유는 할머니께서 내가 크게 되려면 부모와 떨어져 부모를 그리워하며 자라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나를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맡겼고 나를 실제로 돌본 것은 당시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삼촌이었다 삼촌은 정말 정성을 다해 나를 돌보았고 내가 다섯 살이 되어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왔을 정도로 나에게 잘해주었다 나는 그런 삼촌을 최고삼촌이라고 부르고 나며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삼촌을 좋아하며 따르곤 했다 그렇게 삼촌은 나에게는 부모 이상으로 큰 존재였다 그런 최고삼촌은 30대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삼촌은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동료의 부주의로 인해 오작동된 기계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나는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정말로 많이 울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던지 아버지는 나에게 너 때문에 홍수가 날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로 울어댔다 삼촌의 장례식 마지막 날 삼촌은 내 꿈에 나타났었는데 나는 삼촌을 부르며 삼촌에게 안겼다 삼촌은 언제나처럼 나를 번쩍 들어 아는 채 나를 쳐다보았다 어딘지 모르게 조금 슬퍼 보이는 삼촌은 나를 내려놓고 이제 가야 된다며 몸을 돌려 빠르게 사라졌고 나는 또 꿈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내 울음에도 삼촌은 매정하게 걸음을 옮겨 내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그렇게 삼촌이 돌아가시고 다시 10년이 흘렀을 때였다 여름에 벌초를 위해 아버지와 함께 내려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예초기를 돌렸고 벌초가 끝난 후 짧게 젤을 올리고 술을 조금 한 후 무덤 근처에 누워 낮잠을 청했었다 그때 나는 굉장히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숲에서 길을 잃었고 여기저기를 헤매다 계곡에 닿게 되었다 그 계곡은 물이 아주 맑았고 물속의 물고기들이 환히 비추어졌다 그 물고기들은 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거의 물반 고기 반인 정도였다 나는 그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기들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나는 고기들을 따라서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물고기를 따라 들어가다 보니 어느새 물은 내 가슴까지 차 올라오는 높이의 수면이 되어 있었다 내가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겼다 무엇인가 하여 물속을 들여다보니 기괴하게도 눈과 코가 없이 입만 달린 사람들이 내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있었다 겁이 덜컹 난 내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그것들도 입을 벌려 똑같이 비명을 질렀는데 그 모습이 매우 징그러웠다 그때였다 계곡 건너편에서 최고 삼촌이 뛰어와 헤엄쳐 들어오면서 나를 밀쳐냈다 그 입만 달린 기괴한 사람들은 나를 포기하고 온통 삼촌에게 몰려들었는데 삼촌은 웃으면서 나에게 가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잠에서 깼을 때 나는 아버지와 내 주위에 죽어 있는 뱀을 볼 수 있었다 놀란 나는 아버지를 깨웠고 아버지 역시 뱀을 보고는 저건 살모사라며 놀라시고는 위험할 뻔했다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꿈에 대해 말했고 아버지는 이 삼촌이 우리를 살렸다며 삼촌의 묘지에 향을 피우고 고맙다고 하셨다 나 역시 삼촌에게 절을 올렸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내내 나는 삼촌에 대해 생각했고 이 신기한 일을 통해 삼촌이 더욱 그리웠다 삼촌은 언제까지나 최고 삼촌으로 나한테는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빨간피 여보 장모님한테 전화 왔더라 그때 남편은 때 지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나는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요란 법석을 떨며 뻐들어 대고 있는 브라운관 속의 연예인들과 그 모습을 보며 킬킬 웃고 있는 남편의 옆 얼굴이 보였다 주머리라고 세수도 건너뛰고 속옷만 입고 앉아서 내가 식사해요 라고 부르길 기다리고 있다 숨기지 않은 아니 숨길 수 없는 뱃살과 까슬하게 도단한 수염 새집이 들어 앉은 뒷머르를 아저씨가 된 청년과 그런 남편을 복잡하게 쳐다보는 아줌마 우리 부부의 주말 아침 풍경이었다 누가 전화했다고 장모님 말이야 외국에 나가 계신다 하지 않았어 여쭤보니까 한국 오신지 좀 된 것 같더라고 뭐야 당신 모르고 있었어 너무하네 자기 엄마인데 하는 뒷말을 벼졌다 나는 지민은 형기증에 비틀거리며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르긴 당신한테 말한다는 걸 깜박하고 있었어 아무튼 주중에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라 그래 나는 알겠너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그램에 정신 팔린 남편은 물론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하얗게 질린 내 얼굴 역시 안중에도 없었다 나 배고파 애처럼 징징거리는 남편을 위해 다시 칼을 집어들었다 잘못 울린 칼에 뭉그러져 버린 두부를 냄비에 넣고 뚜껑을 덮었다 구글거리는 뚜껑은 금세라도 뜨거운 국물을 토해내며 꿇어 넘칠 것 같았다 밥통 여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식탁으로 와서 앉았다 식사하는 내내 그의 시선은 텔레비전에 꽂혀 있었다 나는 밥을 떠넣으며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액자인 새색씨와 새신랑 양가 부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여자는 내 옆에 서서 활짝 웃고 있었다 일요일 그 병원이 일요일 진료를 했던가 아니 진료를 한 대도 주말까지 출근할 리는 없겠지 당장 쫓아간다 한들 여자를 만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초조하게 바바를 씹어 넘겼다 남편의 아이를 가졌을 때였다 아직 남편이 아니고 연인이 된 시절 나는 그의 아이를 한 번 품었고 한 번 잃었다 남편한테는 알릴 수 없었다 나는 아무도 나는 아무도 모르게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이미 뱃속에서 움직임을 멈추었던 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사산된 아이는 5개월이 조금 넘었다고 했다 사고인가 보 여자는 대걸레를 밀고 돌아다니다가 내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내 다리에 풍대를 보며 혀를 끌끌 찼다 누가 펭소니를 당해서 왔다더니 그게 새댁인가 보고만 그녀는 나를 측은한 눈으로 보며 가까이 다가왔다 이 병원 청소한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새댁 같은 환자만 보면 내 마음이 다 아파 일부러 죽이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새댁 같은 경우는 그래 몸은 좀 어때요 오지랖 넓은 사람이 그러하되 여자도 쉼 없이 떠들어대며 사생활을 캐물었다 여자는 몇 마디 대답만으로도 내 상황을 읽어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결혼식은 언제야 제가 피곤해서 아이고 내가 너무 캐물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안쓰럽기도 하고 내 딸같아 그래요 여자는 겸연쩍은 듯 말끝을 흐리며 돌아섰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불러 세웠다 아주머니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3년이 흐른 지금 나는 다시 경기도에 모산부인과를 찾았다 여자는 아직도 그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개걸레를 들고 복도를 누비는 뒷모습이 3년 전과 똑같았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웃고 있는 표정까지 내 결혼식 날 여자는 곱게 화장한 얼굴 웃고 저렇게 활짝 웃었다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는데 걸레를 힘껏 미는 팔뚝의 힘이 바짝 들어가 있다 나는 그 앞을 막아섰다 이러시면 곤란하죠 어 저희 신랑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때 드린 돈 정말 수고비라고만 생각하셨던 거예요 내가 내민 봉투 속 돈은 심부름 센터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배나 되는 액수였다 단 하루 신부 어머니인 처경기한 수고비로 그 돈을 줬을까 입마금융이었다 다시는 내 인생에 얼쩡거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이기도 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주머니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장모님 행세한 거 시침이 떼지 마세요 아니 세대 갑자기 나타나선 무슨 헛소리야 나는 세대기 부탁한 대로 해줬을 뿐이잖아 그러게 엄마인 척 해달라는 게 영 찝찝하더라니 불쌍해서 도와줬더니만 어디서 애먼 사람을 잡고 있어 여자는 가시를 숨기지 않았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가까운 병실에서 구경꾼이 쏟아져 나왔다 아주머니가 아니면 그럼 누구란 거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천에 거하라고 결혼식장에 같이 서줄 사람 없다고 눈물바람 하더니만 그것도 거짓말 아니야 뭐라구요 어려서 죽었다던 어미도 사실은 살아있던 거 아니냐고 괘씸한 딸년 혼출 내주려고 나타났는가 보지 주중에 한번 만나자고 하시던데 라던 남편의 목소리가 머리를 스쳤다 그래 이 여자는 남편에게 직접 만나자고 할 정도로 가니 크지 않다 그렇다면 전화를 건 사람은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쳤다 억울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듯이 구경꾼이 목도 가득 들어차기 시작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경운 밖으로 나와서도 여자의 목소리가 뒷잔에 메아리 쪘다 죽었다던 내 어미가 나타났는가 보지 기다린 지 10분 만에 남편이 나타났다 얼굴이나 체형보다도 나직은 셔츠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직접 고르고 입히고 벗어놓은 것을 세탁해 곱게 달인 그 셔츠였다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별찰 없이 순탄했다 순종적인 그의 성격 덕분이었다 결혼 전부터 내가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말 잘 듣는 남편이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남편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는 싫은 기색 없이 내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차려주는 밥을 먹었으며 예약해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맡겼다 당신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라고 투정부릴 때도 가끔 있지만 장모님하고는 통화했어 만나고 왔어 오늘 그래 난 또 왜 아까 전화하셨길래 오늘 저녁에라도 뵙자고 했거든 뭐 좋아하셔 응 장모님 말이야 결혼식 때 뵙고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뵙는데 맛있는 식사라도 사드려야지 나중에 얘기해 배고프다 외국에 계셨으니까 한식으로 할까 어느 나라에 계셨다고 했지 나 배고프다니까 그는 조련된 개처럼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심기 불편한 내 표정을 보고는 얌전히 메뉴판으로 시선을 내렸다 여보 화장실 갔다 와야지 오 손 씻어야지 오 응 깜빡했다 금방 씻고 올게 남편은 메뉴판을 내려넣고 허둥지둥 화장실로 향했다 나는 맞은편 자리로 손을 뻗어서 남편의 외투를 가져와 핸드폰을 꺼냈다 수신 목록을 얄자마자 장모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보였다 곁눈질로 화장실 있는 쪽을 확인했다 남편은 평소 내가 가르친 대로 손가락 하나하나 손톱 틈새까지 꼼꼼하게 씻고 있을 터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흘렀다 누구야 당신 엄마일 리가 없다 누구냐고 그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채로 타들어가던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아무리 그 여자라고 해도 그 불 속에 살았을 리가 없어 상대방은 전화를 받고도 한참 말이 없었다 내 감정이 잦어들길 기다린 것처럼 잘 지냈니? 우리 딸 기억이 끊겼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놀란 중업원의 얼굴과 달려오는 남편이 보였다 핸드폰은 산산조각 난 채로 나뒹굴고 있었다 내 첫 가출은 열셋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그 즈음이었다 열셋 열넷 막 사춘기가 시작되고 머리가 붉어진다던 그 나이 거리를 헤매던 나는 머리채를 잡혀 집으로 끌려왔다 인구 수가 적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우리 딸 못 보았냐고 수소문하면 언젠가 잡히고 말 가출이었다 첫 가출은 하루 만에 실패했다 엄마는 사흘 동안 나를 방 안에 가뒀다 가출의 이유는 단순했다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엄마의 밤늦은 외출이 보통의 외출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내 아빠는 말을 참 잘 들었는데 너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누굴 닮았는지는 엄마가 더 잘 알고 있었다 누가 봐도 닮은 우리였다 담다 못해 빼다 박은 얼굴 얼굴에 정 위치까지 비슷했다 직접적으로 엄마가 그 사실을 입에 닮은 적은 없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넌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엔 묘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는 특히 잠든 내 얼굴을 쓰다듬는 걸 좋아했다 자다 깨어보면 입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엄마 얼굴이 보였다 어렸을 땐 그저 엄마가 나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쓰다듬어주는 걸로만 알았다 나를 사랑해서 웃는 줄만 알았다 허유껴 분칠한 얼굴로 새빨갛게 칠한 입술로 헤죽헤죽 웃는 것이 내가 예뻐서 그런 줄만 알았다 17살이 될 때까지 총 5번의 가출을 시도했다 운마을에서 다른 도시로 가출 범위가 점점 넓어졌지만 모두 실패에 그쳤다 5번의 실패 끝에 깨달았다 어디에도 숨을 수 없다는 걸 엄마가 살아있는 한 그 여자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당신 정말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 괜찮아 남편이 물수거를 만들어 와서 내 머리맡에 앉았다 젖은 손이 그 서늘한 감축이 1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늘도 엄마는 자는 내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 빨리 와 했다 엄마가 밤에 화장을 했다는 건 외출을 한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그날도 그럴 거라고 여였다 잠시 후 엄마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날 같으면 다시 잠들었을 테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이 달아나버렸다 나는 호기심에 엄마를 따라 집 밖으로 나갔다 조용한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해만 기울어도 나다니는 사람이 드물었다 밖으로 나온 나는 겁이 덜컥 났다 어두웠다 내 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전부였다 엄마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의 밤길을 내달렸다 그때 뒷산으로 올라가는 누군가가 보였다 나는 엄마하며 귓따라 올랐다 그리고는 길을 잃어 한참을 헤맸다 웅크려 앉아 울다가 문득 앞을 보니 머리를 산발한 엄마가 서 있었다 두 눈은 하얗게 뒤집어져 있었고 입술은 고무줄을 늘려놓은 것처럼 길게 찢어져 있었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검은 안개가 쉼 없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바로 등 뒤에서 수풀을 헤집으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엄마가 짐승처럼 내 발로 뛰어오고 있었다 하얗게 분출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곤 그대로 정신을 놓아버렸고 기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깨어나니 엄마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를 간호하고 있었다 방 안 가득 향냄새가 떠돌았다 굴러떨어지면서 다친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몇 달을 다리를 절며 돌아다녔다 엄마는 그날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일들이 꿈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밤 엄마는 자는 나를 깨워앉혔다 내 턱을 틀어주곤 얼굴을 문질렀다 정신이 들고서야 엄마가 나한테 화장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새빨간 갓 잡은 동물의 피처럼 새빨간 립스틱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뒷산으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도망치려고 해도 엄마는 내 팔을 잡은 손을 풀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엄마가 아는 양을 지켜봐야만 했다 엄마는 하얗게 까 뒤집힌 눈으로 어두운 산을 돌아다니며 중얼거렸다 그 다음에 동네에 사는 길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어미 고양이는 새끼를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을 알려주었다 어떻게 하면 위험한 길을 지나갈 수 있는지 어디에 가면 먹이를 먹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 엄마의 행동을 엄마가 왜 나를 자기처럼 화장시키고 산으로 데려가는지를 엄마는 나한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다 고양이가 어린 새끼에게 먹이 찾는 법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나한테도 카페는 한산했다 내 자리엔 잎도 대지 않은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초조함을 느끼며 카페로 들어서는 손님들을 세심히 훑어왔다 남편의 핸드폰이 고장나자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다 집전화로도 내 핸드폰으로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게 내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오직 남편을 통해서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별 수 없이 만나겠느라고 약속했다 한 무리의 손님들이 빠져나간 직후였다 한 손님이 들어왔다 젊은 남자였다 나는 중년의 여자를 찾고 있었으므로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다 약속한 시간이 20분이나 지났다 어쩌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저 나를 골려주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밖에 나와있는 사이에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 그를 만난다던지 아니 살아있을 리가 없어 그래 살아있을 리 없다 내 눈으로 직접 불타는 모습을 봤으니까 불길은 혀를 날름거리며 집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전소되기까지 채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엄마도 있었다 제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불길만은 뚫고 나올 수 없는지 기다란 하를 허우적거렸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걔 집이 불타던 날 엄마는 배를 어루만지며 웃었다 내 머리맡에 앉아서 새빨갛게 칠한 입술을 길게 찢으며 내 동생이 태어날 거야 나는 가위의 오후 1호 2023년 10월 31일 누이인 것처럼 꼼짝 못하고 누워서 웃고 있는 엄마를 보았다 전에도 엄마는 몇 번인가 그렇게 웃으며 배를 어루만졌었다 달이 차고 배가 불러서 태어난 것은 새카만 덩어리였다 지옥에서 끌어올린 찌꺼기처럼 검고 썩은 내가 풍겼다 뱃속에 잉태된 것이 무엇이든 사람의 시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죽은 채로 태어난이란 건 역시 나이를 먹어 갈수록 엄마의 이상한 행동이 밤늦은 외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엄마의 입을 통해 드나들었던 검은 그림자는 직접 엄마를 찾아오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붓게 닫힌 방문 안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엄마가 무서웠다 끔찍했다 외면하고 싶은 진실은 나 역시 엄마의 배를 통해 만들어진 생명이며 젊은 시절에 엄마 모습과 무섭도록 닮았단 사실이었다 나도 저렇게 되고 말리라고 직감했다 엄마가 엄마가 밤마다 나를 끌고 다니며 가르친 것들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을까봐 구름 모든 것을 집어 삼켰다 내가 그곳에 존재했다는 흔적마저도 그렇게 내 여섯 번째 가출은 성공했다 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만남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제 와서 무엇을 캐물을 것이며 무엇을 추궁할 것이고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인가 도망치듯 달아났던 어린 시절에 기억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건 사람이 정말 내 엄마라면 죄송합니다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들어오던 사람과 부딪혔다 젊은 여자였다 여자는 닫히는 문 틈새로 나를 보며 웃었다 새빨갛게 칠해진 입술을 끌어올리고 저 미술을 알고 있다 어린 시절 서늘한 촉감에 눈을 떠보면 바로 저 입술이 보였다 순식간에 문이 닫혔다 여자의 모습은 반투명한 유리문 안으로 사라졌다 고이는 건 희뿌연 윤곽뿐이었다 저 여자가 엄마 일리가 없어 여자는 나보다도 젊어 보였다 그럼에도 본능은 나를 그 자리에 오염했다 들어가서 얼굴을 확인하라고 누군지 보라고 망설임 끝에 돌아서는 쪽을 선택했다 가 하염에 휩싸인 엄마를 모른척하고 도망쳤던 그날처럼 지금도 지금도 알지 못한다 엄마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한동안 엄마가 무당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무당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무당은 적어도 사람이니까 온질은 사람일 테니까 살아있는 지옥문 귀신이 드나드는 통로 적어도 사람이란 말보단 오히려 그런 말이 더 어울렸다 그 일이 있고 남편을 설득해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연락처도 바꾸고 남편의 직장도 옮겼다 소용이 있었던 건지 달갑지 않은 연락은 더 이상 없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다 우리 부부는 어느새 40대가 되어 있었으며 우리 사이엔 나를 빼닮은 딸아이도 태어났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딸아이는 날이 갈수록 나를 닮고 있다 딸은 아빠를 닮는단 말이 있지만 우리 집은 예외였다 무섭도록 나를 닮아가는 딸을 보며 등진내 과거가 떠오를 때도 종종 있다 섬뜩함이 목덜미를 스치고 가기도 한다 나를 빼다 박은 딸아이와 함께 잠들 수 있는 이 생활에 감사할 뿐이다 잠자리를 펴고도 도통 잠들 생각 않고 장난치는 아이를 끌어다 눕혔다 내 아빠는 말을 참 잘 들었는데 너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 딸아이는 구김살없이 웃으며 엄마 닮았지 누굴 담긴 하고 응수했다 함께 잠자리에 든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아이가 잠들었다 조심스레 빠져나와 안방으로 가서 남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요즘 각방 쓰는 것 같아 남편은 마흔이 넘도록 어린애처럼 징징거리길 좋아했다 그와 결혼한 후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었지만 이것만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밤마다 어딜 나가 자다 깨보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너무 딸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문병이라도 있나 왜 기억을 못해 어제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주무세요 얼마나 잤을까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안방이 아닌 딸아이 방이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진한 화장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침대 옆을 보았다 거울의 침대 위 상황이 비추고 있었다 울고 있는 딸아이와 아이의 턱을 틀어주고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내 모습이 기사 triple 끔고 있는